좋아요와 구독하기 아 오른쪽이군요 이건 슈퍼마리어랑 완전 따라했죠 아이 뭐야 슈퍼마리어랑 똑같네 이거 표절 아니야 표절 게임 방식이 슈퍼마리어랑 너무 똑같은데 여러분들 실화가요 다시 여기서부터 한번 밟아주고 좋구요 음 뭐야 아 방패는 어떻게 쓰는거야 방패는 어떻게 쓰는거야 방패는 어떻게 쓰는거야 자 위쪽으로 위쪽으로 갑니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좋구요 아 방패는 생명을 하나를 더 주는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군요 어 뭔소리인지 알았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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